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로빈티비를 하시나요? 로빈 로빈 오리같은 캐릭터가 매력이죠. 오늘은 여러분들은 로빈 멤버는 어떤 멤버들이 생각을 하시나요? 라떼는 얘네들이 최고였어요. 오늘은 첫 멤버부터 끝 멤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! 팝과 공삼왕. 공삼왕과 팝은 로빈의 첫 멤버로 6년전에 나왔습니다. 와 얘네가 진짜 최고였지. 라떼는 팝이랑 로빈이랑 진격의 고민 속에 들어가는게 재밌었다고. 그 다음에 세번째 멤버. 세번째 멤버는 제나입니다. 네번째 멤버는 루야인데 루야가 없네요. 그 다음 다섯번째 멤버는 주노. 여섯번째 멤버는 히타. 그 다음에 심지어. 뭐지? 키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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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 있었고. 키드? 개도 있었습니다. 식빵 키드. 식빵 키드. 그 다음에 우파루파 같은 애 있었는데. 그 다음에 현재. 현재. 현재도 이렇게 있었고. 현재. 그 다음에 아연. 아연이 없네. 아연은 아이고. 자 그 다음에 파파인. 파파인도 제가 그려놨어요. 파파인. 자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와라와라와라도. 와라도 없네. 그 다음 세턴. 세턴 세턴 세턴. 끝 멤버죠. 끝 멤버. 처음에는 얘네 둘이에다가. 그 다음에 제나에다가. 그 다음에 루야. 루야. 키드. 히타. 주노. 이런 애들하고. 이건 뭐야. 아 내가 그린놨지. 일단은. 그린 소지 좀 있습니다.